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유튜브에서 15분 내외로 짧은 영화를 리뷰해주는 영상들을 보다가 최근에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책을 영화로 만든 메시지 인어 바틀과 나이트 인 로댄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둘 다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인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책을 평소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오던 터라 책의 두께가 조금 얇은 나이트 인 로댄스를 선택해서 읽어보았구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린은 8개월 전 사위가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무기력과 시리에 빠져있는 딸 아만다를 걱정하다가 예전 바닷가 시골마을 로댄스에서 있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40대 중반의 에이드린은 남편과 3명의 자녀를 키우는 주부였는데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 무렵에 남편 잭은 같이 일하던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바닷가 호텔을 운영하는 친한 친구로부터 자기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호텔을 비우는 동안에 예약 손님이 있으니 호텔을 며칠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댄스로 옵니다. 50대의 폴은 도시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이지만 평생을 일만 하며 살다가 부인에게 이혼 당하고 아들이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된 것에 기뻐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된 것은 아니라면서 에콰도르로 의료자원봉사를 떠나가 버립니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피부암 수술을 집도했는데 환자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의료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최근 소송 중인 환자인 남편으로부터 만나자는 메모를 받고 변호사와 상의 없이 환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로댄스로 와서 호텔에 묵게 됩니다. 폭풍이 예고된 날씨이다 보니 다른 손님은 없이 둘은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처음 본 사이임에도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각자의 전 배우자와 다른 느낌들을 받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폴은 메모를 보낸 남편을 만나러 가지만 집 앞에서 만난 그의 아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요. 에이드리엔은 그의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한 것일 거라며 잘 들어주었다고 하면서 폴의 당혹감을 가라앉힙니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데 폴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둘이서 농장일을 했던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뚝딱뚝딱 처리하고 둘은 더욱 가까워지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폭풍이 가고 환자의 남편이 호텔로 찾아오고 자신의 아내가 폴에게는 그저 한 명의 환자였겠지만 얼굴에 있는 흉한 피부로 인해 평생을 의기소침해서 살았던 아내가 자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뻤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과 또한 이런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폴은 1년 동안 병원을 쉬면서 아들이 있는 에콰도르로 가서 아들의 사원 봉사에 함께하려 합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의사가 될 때까지 전혀 함께 해주지 못하고 한 번도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깨닫고 회복하려는 것이죠. 두 사람은 1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편지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약속한 1년이 다 되어가고 에이드레인은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폴의 아들 마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고립된 마크를 구하러 나선 폴은 차가 미끄러지며 산 아래로 굴렀고 마크는 팔과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지만 폴은 심각한 부상으로 죽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용서를 빌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에콰도르로 떠날 때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마음먹었던 마크는 자신을 찾아온 폴이 헤이라는 가벼운 인사만을 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불병 한마디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없었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고 그런 아버지의 변화는 에드리엔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에드리엔을 만나서 더욱 확실해진 것 같다며 당신은 아버지를 구했고 또한 나 자신을 구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료된 후 에드리엔을 직접 찾아온 마크는 폴이 붙이지 못했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엄마의 이야기와 함께 편지들을 읽은 아만다는 엄마의 폴에 대한 사랑과 상실감을 자신이 남편과 사별한 것에 대입하게 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엄마는 이별의 말을 전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견뎌내었느냐고요. 에드리엔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침대에 누워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환자였지만 에드리엔의 아버지는 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전하였고 그래서 에드리엔은 남은 자녀들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폴을 만나기 전의 에드리엔과 만난 후에 에드리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폴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병든 아버지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폴을 만난 이후에는 커진 자존감과 더욱 큰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과 병든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만다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영화를 찾아보니 영화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집중된 듯 보이고 편지의 내용도 책과 다르게 개인적인 애정표현이 강하게 각색된 것 같아 리처드 기어와 다이언 레인 두 명의 대배우의 명연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동은 책이 훨씬 크고 또 다양한 의미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책은 영화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책의 두께와 문학적 소양의 한계를 느껴서 선뜻 집어든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이트 인 로댄스를 읽으면서 다니엘 스틸의 파이브 데이스 인 페리스와 더 브릿지스 오브 메디슨 카운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파친코에서 느꼈던 감동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보니 페이퍼백은 240페이지 이지만 제가 읽은 킨들 버전으로는 189페이지로 짧은 편이구요. 중년의 아름다운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